쩔토하나 강도둘 합의 3번 범행시간 알리바이 전부 확인이 안 됩니다. 그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. 뭐 찜질방에 있었다고 했는데 CCTV 안 찍혔습니다.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? 이 자식이 지금 누굴 침문하는 거야? 내가 니 용의자야? 나 과장이야 과장 니 머리에 형사과장? 아 씨 최 팀장님 잘난 건 아는데 과장도 고속초사 과장 당한 거 아닙니다. 과장 눈치도 좀 봐주고 눈 감고 좀 적당히 입어도 주고 그럼.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 안 돼?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야?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야? 첫 번째는 원하는 거짓말입니다.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야? 네. 하나는 거짓말이야? 감사합니다.